의령군이 국토교통부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상동지구 우리 동네 살리기로 의령읍 중동리 206번지 상동마을의 일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마을 조성, 노후주거지 재생, 어울림공원 조성 등으로 구성돼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특히 상동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상 1층에서는 키즈카페, 어린이 돌봄시설, 2층은 테마도서관, 실버유치원, 3층과 4층에는 귀촌 및 은퇴재를 위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시설을 조성해 지역재생 사업의 총체로서 기능을 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